이렇게 100년 사이에 부도군 도로길이 굉장히 넓습니다 2차선 정도 도로는 됩니다. 새가 바로 피해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산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뭐 자동차로 거의 다 올라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3-400m만 더 올라가면은 자동차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주차장인 듯 하고요 사람이 보이는 것은 저 앞에 처음으로 보이네요 여기가 아마 백년사인 것 같습니다 고려산 백년사입니다 오늘은 인천광화 고려산에 있는 백년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백년사는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창근된 사찰입니다 중국 동진 사람 천초 축사가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팔만대장경을 이곳에 보관하였고 고려 불상 철라미탑을 자상이 보물로 지정되었었는데 지금은 도난을 당하였다고 봅니다 여기 큰 네티나무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 45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수령이 450년 저 작은 거 이거는 350년 정도 됐고요 저기가 화장실이고 여기는 카페 같아요 그래서 사찰은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경산로도 갇히기만 해요 올라가고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큰 네티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저것도 지금 최소 400년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방금 전에 입구에 봤던 350년과 450년 그 정도 중간 정도의 크기의 나무입니다 차량은 이쪽으로도 올라오나 봐요 물론 여기 보시면은 카페가 있어요 차들 실 수 있도록 큰 네티나무를 지나가지고 이제 법당으로 올라갑니다 위에 삼성각이 있고요 이쪽에 법당입니다 인천공항군 하전맨 부근니 고려산에 있는 백연사를 찾았습니다 백연산은 고구려 장수광 4년, 병진 416년에 중국 동진의 천초 축사가 오리언산에 있는 오리언지에 들려서 흰 연꽃이 닿은 곳에 사찰을 지은 곳이 백연산입니다 이곳에는 원래 도난은 당했지만 보물로 지정됐던 천라미 타법 자상이 있었던 곳입니다 한때는 팔만대장경을 보관하였고 고려 불상과 부도탑이 있는 한때는 번창했던 사찰입니다 지금부터 사찰을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연사이에 극락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극락전의 모습은 기역자 행대로 되어 있고 목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극락전의 뒤쪽으로는 사찰의 업무를 총괄하는 종무소가 보입니다 이천구조로 되어 있고 그 옆에도 요사체가 보이며 범종루가 보입니다 지금부터 극락전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계시지는 않고요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극락전 내부를 보고 있습니다 삼존 불상이 보입니다 한때 이곳에 보물로 지정된 철라미 타블 자상이 보관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직 찾지 못한 듯 합니다 극락전 내부를 쭉 보시고 계십니다 극락전 왼쪽에 이렇게 종무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찰의 업무를 보는 곳이죠 불이 꺼져 있습니다 자체가 하나 있구요 큰 어랭나무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범종류가 여기 있습니다 고려산 백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종루 바로 뒤쪽에는 이렇게 약수터가 있습니다 아마 물이 이 근처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범종루를 지탱하고 있는 범종루는 이 지주들이 너무 많아요 14개나 되요 종을 지키고 있는 곳 다른데 비해서 많은 듯 합니다 커질 않고 작아서 그러나요 나무가 범종루가 범종루에서 쭉 한번 둘러봅니다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저거는 개가 있나봐요 작은 개 같은데 개가 있네요 요사체에다가 종무소 여기 범종류에다가 큰 은행나무인데 수령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백년이라고만 적어놨습니다 극락전이 대웅전입니다 저 뒤쪽에 삼성각이 보이네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저 뒤쪽으로는 장독도 보이고 삼성각과 부도 가는길이 이쪽에 있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4차를 이렇게 쳐다보면 백년사를 보면 바로 저쪽이 보이는 이게 고려산의 정상입니다 손 뻗으면 닿을 듯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여기가 백년사고요 지금 이제 삼성각하고 부도 있는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올라오니까 이렇게 넓은 공터가 나옵니다 여기 주차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고려산 백년사 중흥대 공덕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산을 할 수 있는 길인 듯 하고요 여기가 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도가 있습니다 부도가 여러 개가 있네요 백년사의 성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창권때 백년사의 청탑 3기와 비석 1기로 탑신의 청신녀 식룡자 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탑신에 글자는 있긴 한데 제가 알 수는 알아먹지는 못하겠어요 다 옛날 글자로 되어 있고 이곳은 백년사의 부도가 있는 부도군입니다 백년사의 부도군 성탑을 쭉 보고요 삼성각을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삼성각입니다 바로 옆에 백년사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은 잠겨져 있습니다 삼성각이라고 되어 있네요 고칠 수는 있습니다 열리지 않네 첫 불은 켜져 있습니다 낙엽인지 꽃인지 알 수가 없는 열매가 맺힌 식물이 있어서 나무예요 나무 형태로 되어 있는데 독특하네요 오늘은 인천 강화군 하전면 북언니 고려산에 있는 백년사를 찾았습니다 백년산은 지음으로부터 약 1600년 전에 지어진 사찰입니다 고구려 장수완 4년 병진년 416년에 중국의 동진사람 천초축사가 오련산에 들렸다가 이곳 오련산 오련지에서 연꽃을 날려 흰 연꽃이 닿은 곳이 백년사라고 합니다 이곳에 사찰을 만든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원래 팔만대장병과 고려불상 천라미타불자상이 있었는데 도난당하였다 합니다 백년사의 어둠이 내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